Q. 해결 상승문 이미 조선이는 지금 미친 건데 진짜 어제 우승현 좌승현이었거든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너네 여기였어 진짜 이렇게였어 아 우리 그런 곳까지 하지 마자 어제 2회 멋있게 역전승을 했는데 오늘은 2회부터 9회까지 깔끔하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축하 잘하셨습니다. 매일 축하 잘하셨습니다. 김지찬 3루까지 내달립니다. 테이블 세터 연속 안타 출루. 3구 타격. 1, 2간 깊은 코스에 몸을 던집니다. 1루에서 세입입니다. 3루자 득점. 3, 2, 3, 2, 1. 어제 동점 솔로퍼의 주인공 이성규. 초구 당깁니다. 왼쪽 안타! 3루자 홈으로 들어왔고 이어서 타자주자가 2루에 도착합니다 부자호군 3루 3루에 도착합니다 한gged 봤습니다 김현준 2 цент 당깁니다 빠져나갔어요. 오른쪽 안타. 득점권에 있던 주자 안주형 3루 미련없이 통과 험으로 들어옵니다 투구 내용을 보면 초구의 빠른 공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걸어낸 타구 우중간 꽤 멀리 갑니다 중견수 윙수 거칩니다 히트 포인트가 뒤쪽에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앞쪽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운드 높은 땅볼 3루수 잡자마자 연결합니다 1루에서 tradition 7.5mm 선호 5.7킬로로 나오고 있는데 약 2킬로 정도 오늘 경기 지금 떨어지는 다시 불카운트 파격 센터 초간타 2구째는 버티를 진작했습니다. 투수 앞으로 송영진 잡아서 1루에 뿌립니다. 세입이에요. 가장 먼저 올 세입 5구째 낮았습니다. 골라내면서 본래 4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살보다는 3루 주자를 잡기 위한 김지찬 타격! 적진 타격! 3루 주자와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번엔 여러분께는 김정은입니다 박자, 박자! 박자와 eroi 박자와 함께 박자와 함께 1, 2, 3, 4, 1 1, 2, 3, 4, 1 1, 2, 3, 4, 1 갖다 맞췄습니다 땅볼 오 빠져 올라갑니다 3루 갔던 주자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감각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다가서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3, 4, 1 2볼 2 스트라이크 윤정빈 타격! 대야를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중전 한타! 윤정빈 3안타 경기! . inf derecho! 5아웃 투자 1루! 9자chest에 맞illo!! 8입 gol! 4 ca는 우승 Akronaming Greena! 1 lead! 고마워... ...땀보갑니다! 선도 타자 안주형 끈질긴 싸움 파격 오른쪽 안타 골렛 2개 포함 3출로 경기 안주형 그리고 10등점의 3선 바깥쪽 공 때렸습니다 투수를 스쳤고 중견수 앞으로 안타 2루와 1루 5루 낮았습니다 군투하고 있습니다 투앤투 낮은 공 때렸고 3루가 뽑아냅니다 왼쪽 연타 3루 주자와 2루 주자를 홈으로 안내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 예! 강하게 돌렸습니다. 중견수 방면. 뒤로 몰라나서 김현준. 타쿨을 처리합니다. 3아웃.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2대 4. 8점 차. 삼성 라이언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제가 지혜경에서 무시했다고요? 이번 건 이 동전에서 나의 무대입니다. 어 offset는 그 강한의 승리는 지금. 드디어 Q. 정신차. 왜 지창 선수한테 막 기소해요? 처음에 재현이가 했다가 재현이가 하지 말래요. 왜요? 자기 아타 못 쳤다고. Q. 자막 시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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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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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